고춧가루 screening év船 czuki 韩국 韩国 韩国 금강산 좋다는 말 듣기는 해도 여태껏 살면서도 가지 못했네 청량산은 금강산에 버금가니 자그마한 금강이라 이를만하지 입석 입석이라고 하는 곳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주차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원효대사 구도액인 청량산 1.3키로 가면 됩니다 청량산 놀이공원 청량산 저렴한 다녀와야 되겠네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산에 벌레가 없네요 원래 막 눈으로 달려들고 그래야 되는데 매미소리도 하나도 없고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다 어디갔지? 제 갈 길을 찾아다 떠나간 거지 숨차다 오늘 여기 봉화 내려오는 길에 운전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어서 계속 신경 쓰면서 봤더니 스트레스가 심했나봐요 가슴이 얹힌 것처럼 올라가는 길이 평소 원래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가긴 했는데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심호흡같이 큰 숨을 들으시면 가슴 있는 내가 뭘로 찌르는 것처럼 쓰셔요 그리고 조금만 숨차면 어지럽고 그러네요 속이 답답해 여름 돔인과 흥폭한 장갑은 그는가 흥폭한 장갑을 아마 둘러버리고 싶어 그런데, 다른 장갑이 오늘도 저의 목소리를 꼭 찍고 나는 그때로 만드는 장갑을 가지려고 하죠 이는 뼈가 있는 걸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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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여기서 포토존. 여기서 바라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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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